어 커티사 프로이비션은 야 5만원짜리 이런 맛이 들어있다고? 약간 이런... 그래서 가성비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밸런스가 좋고 뭐가 좋고 이런게 아니라 5만원짜리 저렴한 블렌디드 위스키에서 낳기 힘든 바디감이 있어요 풍부한 맛이 있습니다 오 이렇게 저렴한 위스키도 어떻게 이런 맛있는 맛이 들어있지? 약간 이런 맛? 어 뭐랄까 건빵에 예상치 못한 별사탕이 들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? 어 마스터 왔다 이라시아마세 왜요? 왜 이렇게 잘생겨졌어? 뭔 개소리... 이만했구나! 자 선물! 아 이거 진짜 크다 구독자 여러분들 마스터가... 와 이거 겁나 무거워 아니 콜라처럼 이거 다 보고 좋았네 잡숴봐요 그거 딱 막 보고 그냥 딱 냉정하게 그냥 뭔지 뭔지 얘기 안했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이런게 또 재밌죠? 제일 재밌게 그래? 야 딱 그냥 그냥 딱 어떤지 어떤 술인지 맞추는게 아니라 맛있어 드시기 어떤지 너무 보편적이네 너무 보편적이던... 그때 끝에 좀 드라이하다 어 드라이하다 옛날에 이런 말 해도 이거는 옛날에 민후빠 독병 있잖아 내가 박사님들이 마치한 걸 그랬을 때 끝맛은 약간 그런 드라이한데 약간 스파이시... 넘어갈라 하다가 스파이시쪽으로 안 넘어가네 고기 멈춰버리네 근데 드라이한 느낌 그게 쉐리쪽에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버벙캐하고 리필캐스크? 리필쉐리에서... 리필쉐리에서 나는 느낌 버벙쪽은 아니고 약간 그런 쪽 리필쉐리에서 넘어가는 좀 많이 쓰는 캐스크 이제 좀 보편적이고 평범하잖아요 마스터는 이 위스키를 만약에 가격을 측정한다면 어느정도 가격이야? 왜냐하면 좀 많이 써서... 맛이 없진 않아 그런 느낌의 술들이 많아 많아! 그게... 그게... 흠이야! 요게 좀 뭔가... 요기서... 살짝 뭐 한껀만... 킥이 살짝 이렇게 뭔가 변형되고 한껀만 딱 들어가면 내가 뭔가를 얘기를 할 수 있겠어 근데 이게... 그게 없어 너무 일반적이라서 한 15만원... 15만원? 이야...여러분들 보셨죠? 15만원! 히비키도 10만원 넘는다! 15만원! 마스터가 15만원 얘기하셨습니다 히비키도 10만원... 여러분들 15... 마스터가 15정도의 맛이 난다고 제 말 맞죠? 약간 비싼... 어떻게 이런 젓갈 블렌디드... 이거 뭐... 커트석이야? 괜찮죠? 그것보다 아 근데 블렌디드 치고는... 어떻게 괜찮지? 아니 블렌디드의 느낌이 안 나네 오 그쵸! 블렌디드 느낌이 안 나더라고 난 니필캡 추천이기 쓴 거 같았어? 응! 나는 일단은... 저가형 4,5만원짜리 블렌디드에서 맛있는 맛들이 많이 잡혀서... 근데 사실 이것도 있어! 내가 커티샥을 많이 안 봤어! 우리가 아는 블렌디드라도 그런 거 많이 먹어 봤지 커티샥의 결을 난 살 잘 몰라! 어떻게 보면? 근데 먹었는데 그 블렌디드의 특유의 그런 느낌이 나는데? 근데 이거... 커티샥 중에서 싼 많이 나는 거 같은데? 커티샥 중에 이번에 새로 나온 거 같은데? 높네! 50도네! 그러니까... 이게 볼륨감이 다르구나 되게 요즘 구독자들이 괜찮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 잘했어 잘했어 어 당연히 이런 걸 해야지 우리가 통 때문에도 그렇지 그렇지 이런 거 해야지 그렇지 초록색보다 훨씬 낫습니다 커티샥 아니 홀라! 훨씬 낫지 않나? 압도적으로 낫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우리가 맨날 비싼 술만 까서 내가 먹는다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라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평하게 이건 향은 좀 더 나은데 이건 진짜 블렌디드 이건 누가 먹어도 블렌디드가 확 낫다 근데 어때요? 맛이 없는 건 아니야 근데 마스터 둘 중에 뭐가 더 나? 커티샥이다 나는 내가 아무래도 위스키는 좀 몰트 위스키를 절여 먹어서 근데 나는 사실 이게 나은 커티샥이다 여러분들 마스터는 커티샥이 낫다고 난 커티샥이다 저 이거 구여물다 아... 블렌디드 이건 진짜 진짜 블렌디드는 정석이야 진짜 정석적인 블렌디드 고마워요 음 진짜 블렌디드 너무 완성도가 높은 블렌디드 그죠? 나 그래서 되게 좋더라고 나 지금 딱 먹는 동안 블렌디드네 이건 진짜 대로 구여 블렌디드다 나는 블렌디드다 나는 마스터 얘는 다시 한번 얘는 의외다 의외죠? 나도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의외다 생각보다 몰트 위스키를 고작 쳐도 믿겠는데 어 그러니까 잘 안GO 또 삶 깜기 상탈